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관리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리도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관리도 도라는 것은 그림을 나타내는 거죠 관리를 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관리를 하느냐 하면 이 모집단이 있죠 모집단 이 모집단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하겠다 어 그걸 나타내는게 관리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 관리도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관리를 하는데 그림으로 한다 뭘로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 중심치가 있겠죠 중심치 중심이 있고 그리고 위쪽 우리가 상한 합격교육이 있고 그리고 한이 있겠죠 합격 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양쪽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표준편차의 3배 표준편차는 우리가 시그마라고 나타냈죠 그래서 표준편차의 3배 그리고 아래쪽으로 똑같습니다 뭐 크게 아래쪽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마는 똑같이 아래쪽으로 표준편차 3배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걸 관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관리도는 이제 삼시그마법을 씁니다 삼시그마법을 써서 중심에서부터 표준편차의 3배 상척관리안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3배 이렇게 해서 하측으로 삼시그마법을 쓰는데 꼭 삼시그마법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삼시그마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 시그마까지 관리를 하겠다 가능합니다 아주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시그마법을 사용을 하는 거지 이 시그마법을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첫번째 보면 우연원인과 이상원인이 있다 그죠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원인이 뭐냐 우연원인이 뭐냐 이걸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관리도는 거기에 보면 공정에서 이상 및 우연원인에 의한 변동을 규명하는 변동이라는 것은 변화한다는 얘기죠 변화한다는 게 변동인데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형광등이 있습니다 형광등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명이 5000시간 정도 될 거예요 제품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제품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수명이 한 5000시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형광등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와서 수명시험을 하겠죠 수명시험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러면 5000시간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겠지 만드는 조건이나 이런 약간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4999시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50001시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500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죠 물론 이제 기준이 5000이다라는 얘기 평균이 5000이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약간씩의 어떤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죠 이 변동이라는 것은 그게 보면 우연 원인에 의한 게 있고 그리고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이상 원인에 이상 원인을 제거하고 공정이 안정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 우리가 관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연 원인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변화하는 값에는 어떤 원인이 있냐면 우연 변동이 있고 우연 원인 우연 원인이 있고 이상 원인이 있다 이 두 개를 조금 뭐 구분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요걸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연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깊게 다룸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품질 변동 주의 깊게 우리가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작업자의 미세한 아주 미세한 작업자 간의 어떤 숙련도의 차이 잡아낼 수 없는 것들이지 그죠 잡아낼 수 없는 그리고 식별되지 않은 정도의 원자재 식별 안 되는 이런 원자재 어떤 차이라든지 생산 설비 차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 원인은 우리가 불가피 원인이라고 그렇게 불가피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시내 이제 영화 보러 갔습니다 여자친구하고 영화 보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갔더니 우연하게 우연하게 뭐 와이프를 만났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분명히 집에 있는다 그랬는데 왜 시내 나왔을까 이거 우연히 만나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연 원인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상 원인은 이거는 피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상 원인은 뭐냐면 주의 깊지 않아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품질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거고 이거는 작업자의 부주의라든지 혹은 불량자재를 사용한다든지 생산 설비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우연 원인은 불가피한 거지만 이거는 가피 원인이라고 그 가피 원인 알죠 피할 수 있다 맞죠 가피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피할 수 있는 원인 원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보아 넘기기 보아 넘기기 어려운 보아 넘기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해야 되겠죠 보아 넘기기 어려운 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연 원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아무런 정신 말짱하게 해서 집중을 하면서 제품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상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어제 어제 밤 늦게까지 또 술을 먹고 이만큼 돼 가지고 현장에 갔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사고가 나니까 뭐 어떻게 됐든 정신이 말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품질이 어떻게 될까요 들쑥날쑥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있는 그거 없애야 되는 거지 알겠죠 피할 수 있는 가피 원인 보아 넘기기 어려운 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원인은 불가피 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연 원인은 변동의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이상 원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의 폭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기 때문에 주로 보면 변동의 폭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겠죠 관리 한계선 관리 한계선을 어떻게 한다 벗어난다 벗어난 그렇죠 관리 한계선을 벗어난다 이렇게 변동의 폭이 크고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이상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도는 공정에서 이러한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을 규명해서 원인을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제거해서 안정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상 상태라는 거는 이상 원인도 있는 상태 이걸 갖다 이상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의 특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연 원인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불가피 원인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 반면에 이상 원인이라는 거는 가피 원인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피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보면 이상 원인 한쪽만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이상 원인에 보면 평소와 다른 변동의 폭이 평소에는 일을 잘했었는데 어제 늦게까지 술 먹고 나면 오늘 피곤해서 일을 못하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소수의 주요 원인 매일 술 먹는 거 아니죠 매일 술 먹는 거 아니잖아 그죠 뭐 한 달에 한 번 뭐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매번 발생하는 건 아니고 소수의 소수의 주요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산발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주로 보면 작업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주로 보면 전체에서 뭐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퍼센터지로 따지면 한 15%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변동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우연 원인에 의한 불가피 원인에 의한 게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가설검증이 나오는데 가설검증에서는 H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기무가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H1은 대립가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0은 관리상태 이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H1은 이상상태 벗어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종의 오류가 있고 2종의 오류가 있는데 1종의 오류는 공정이 관리상태인데 이상상태라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 우리가 이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표준편차의 3배, 아래쪽으로 표준편차의 3배만큼 관리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될 것이고 mu가 될 것이고 mu에서 우리가 표준편차의 3배라 그랬잖아 그죠? 1배, 2배, 3배 표준편차 그리고 1배, 2배, 3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양쪽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표준편차의 아래쪽 3배, 위쪽 3배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시그마잖아 그죠? 여기는 플러스 3시그마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 하면 99.73%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얼마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은 몇 퍼센트냐 하면 100%에서 이 안에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 하면 0.27% 알겠죠? 그러면 퍼센트 100으로 나타낼 적에는 0.27이고 이걸 전체를 1로 본다 그러면 0.0027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파 1종 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리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관리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1종 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종 과오라는 것은 공정이 관리 상태인데 공정이 이상 상태인데 관리 상태라고 판단하는 오류 이걸 갖다가 2종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소비자 위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앞에 있는 1종 오류는 우리가 생산자 위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0.27% 알파이 꼬로 0.002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중심선을 이 선을 CL 중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위에 있는 관리 안개선 이걸 갖다가 UCL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LCL 아래쪽 LCL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중심선이 되겠죠? 이게 CL이 될 것이고 이쪽은 위쪽이니까 UCL이 될 것이고 이거는 LCL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넘어가면 두 번째 보면 적절한 슈아르트 관리도의 선택 이렇게 되는데 관리도는 밑에 이제 관리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관리도는 우리가 크게 관리도는 크게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도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그림인데 얼마만큼 관리를 해 주느냐 하면 중심에서부터 표준편차의 아래쪽 위쪽 세 배만큼 관리를 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확률은 0.27% 0.0027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 관리도라는 것은 관리도는 우리가 계량형 관리도가 있고 계량형이 있고 크게는 이제 개수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량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엑스바 R 관리도가 있고 엑스바 엑스바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치와 범위 관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엑스 값이 있고 그리고 RM 관리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빙 이렇게 해서 XRM 관리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중앙치가 있지 그죠? ME 중앙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MER 관리도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그죠? 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최대 최소치 그죠? 하이 그죠? 최대 최소치 관리도라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계량형 관리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최소치는 LS 관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이 있고 개수형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져요 이거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은 불량율 PN 그죠? PN 불량 개수 관리도가 있고 그리고 불량율 관리도 P 관리도가 있고 그리고 결점수 C 관리도가 있고 단위당 결점수 U 관리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가겠지만 우리가 불량 개수 어 부적합품 수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요거는 N이 일정할 경우죠 일정 N이 일정할 경우고 요거는 N이 일정하지 않을 때 다시 결점 C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N이 또 일정한 경우죠 일정한 경우를 나타내고 요 U가 단위당 결점수 같은 경우에는 N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단위당 결점수 관리도를 사용을 한다 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계속 학습에 들어가겠지만 이러한 관리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뭐 크게 보실 내용은 없습니다 아 저런 관리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네 번째 보면 네 번째 보면 관리도 적용 절차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다섯 번째 보면 해석용 관리도와 관리도 관리용 관리도 이렇게 되는데 관리도는 다시 해석용이 있고 해석용 해석용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관리용이 있다고죠 관리용이 있습니다 관리용이 있는데 해석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요거는 기준값이 없습니다 기준값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관리용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는 경우기 때문에 기준값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알아두세요 그냥 해석용은 기준값이 없고 뭐 그냥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값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관리용은 기준값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해석용 관리도는 중심치가 이렇게 있으면 관리 한계선이 있지 그죠 관리 한계선을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관리 한계선 관리 한계선을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구별할 경우에는 관리용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상한선과 하선은 1.3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3선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1.3선이라고 얘기합니다 1.3선 1.3선 1.3선으로 나타내고 해석용 같은 경우에는 점선으로 나타낸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관리도 수리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선 1.3선 2.3선 2.3선 2.3선